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 마비 사태를 일으키는 경기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의 무순위 청약에 300만 명 가까운 신청자가 몰렸습니다. 어제까지 진행된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한 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엔 294만 4780명이 신청하며 역대 무순위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. 무순위 청약에서 기존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단지는 지난해 6월 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 흑석자이로 당시는 두 가구 모집에 93만 4828명이 신청했습니다.